그래, 그럼 뭘 준비해 가야 하는 거야?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한 상식 정도면 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이야. 저긴 그 지난 번에 출연하고 나서 어쩌고 홍보가 되긴 됐나? 그때 방송 출연하고 나서 병원 매출이 200%가 올랐어. 어휴. 이번 방송 출연하고 나면 그 잘생긴 이순재 원장 병원 어딥니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냐 병원 책임까지 내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제인은 무슨 나이가? 이거 하나도 벅차 죽겠는데. 저 사람이야. 텔레비에 나온 이순재 원장. 실물이 더 낫네. 너무 멋지더라. 우리 예약 환자만 몇 명 할 때냐? 오늘만 120명인데 어떡하죠? 120명? 그걸 어떻게 하루에 다 봐? 내일도 좀 미루지? 내일도 150명이나 예약하셨습니다. 어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거 어디 분점이라도 내지 안 되겠는걸. 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건 저 여기도 좀 보고. 저 밑에 건 저 종로 좀 보고 올 거야. 네. 헷갈리지 말라고. 네. 네. 어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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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망군 말년으로 갈수록 복이 터진 팔자인가 봐. 네? 막상 날짜가 되니까 은근히 긴장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재동장님?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시가 없습니다. 한인사분 오셨습니다. 혼자 시키겠습니다. 여기 좀 가세요. 민아 어디 있니? 괜찮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 또 땀 흘리시네. 원래 땀이 많으세요? 아니, 아닌데. 이재동장님, 나와서 대기해 주세요. 아, 예. 네, 예. 네, 이렇게 다 됐어? 말까지 준비 좀 해봐. 이거 어떻게 해 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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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도전! 5, 4, 3, 2, 1 안녕하세요 생방송 모닝건강의 조혜민입니다 남정미입니다 정미씨 안녕하십니까 여성화음방병원장 이순재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화음방병원장 그리고 이순재 한의사님 감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순재 여성병원 한방 저 이순재 한방 다시입니다 이순재 여성 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시겠습니다 VTR 보시죠 이순재 여성이라고 했어 이순재 여성이 뭐야? 아 어떡하냐? 앞으로 실수 더 하실 분위기인데 저거? 야! 죄송합니다 잠깐만 VTR 끝났다 스탠바이 네 진짜 감기가 쉽게 볼 질환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순재 원장님? 예 예 예 절대 쉽게 볼 게 아니죠 저거 휴지 아니야? 감기에 안 걸리는 한방상식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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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질문 다시 한번만 아 예 감기에 안 걸리는 한방상식인 예 아 예 그럼 순서를 바꿔보죠 김대담 원장님 아 난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라지 어떡하냐 어쩐지 또 하실 것 같은 분위기 야! 이순재 비가! 넌 넌 건너가! 네 마지막으로 그럼 감기에 좋은 한방차와 약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재 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하 하 한방차와 약재요? 아 예 그저 네 생방송 모닝건강 오늘 감기 예방법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예 나와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끝난 후에 다시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고생님 괜찮으세요? 고생님 괜찮으세요? 고생이 불러와봐 저거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저거 인터넷에 뜬다 저거 틀림없어 왜 이러세요? 이게 뭐야 이순재 여성 아닙니다 엄마 큰일 났어 동영상도 깔리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환자들도 오면 다 그 얘기부터 하고 이게 병원 운영에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서 도저히 예 알았으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저 위쪽으로 더 붙여주세요 네 아 네네 화이팅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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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운전 태양만 대 실사로 숨쉬는 충분히 가만 박원정한테 돈 버리는 걸 잊어버렸네 안녕하세요 한사랑은행 폰뱅킹 서비스입니다 무통장 거래내역 조회입니다 웬일이야 당신 이 시간에? 어 여기 있었구만 당신 내 통장에서 돈 뺐었어? 응? 몇백이 없어졌는데 당신이지? 당신 밖에 뺐을 사람이 없잖아 어 난 몰라 난 안 썼는데 모르긴 뭘 몰라 당신 밖에 내 통장 비밀번호한 사람이 없잖아 그 큰 돈을 다 어디다 썼어? 어? 말해 아 난 아니야 착각했겠지 가만 있어봐 눈치가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뭐야 이 뚱떼이 모자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어? 말해! 말 안 해! 난 뽀로 대니까 여보 여보 어머 왜? 이왕이면 가사일 좀 도와주시고 하는 장면이면 더 좋겠는데요 아 예X3 아아아아아하하 아이구! 우리 이추리 아이고 이런 그 자식 아이고 오우 meine 뭐해? 이거 설거지해? 아 왜? 같이 해! 내가 한걸께! 아 가정적인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저 하래배우 놀이 그렇게 좋아 자 애기가 좀 더 깔깔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더요? 자 그럼 줄이 올라간다 요 요 저 사람들 촬영 언제 끝나는 거야 집 들어 편해서 아주 죽겠네 당신 그놈 어디서 쓰는지 빨리 풀어 좋은 말 할 때 뭘? 내가 지금 촬영 때문에 차 안고 있는데 아주 증거만 들어놔봐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냥 뭘 왜 괜히 멀쩡한 사람을 찾고 그래 사람을 낚이 누가 찾는다고 그래 여기서 빨리 해달라고 야 꿈쩍이 왔어 꿈쩍이야 꿈쩍이야 오늘 그림 좋은데 야 얼른아 얼른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거 찍지 마시지 남성스럽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평소 가족 회의하던 모습 그대로요 우리가 언제 가족 회의한 적일까?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 이번 주는 우리 지난주 우리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하하하하 자 그럼 먼저 우리 막내 윤호부터 시작할까? 우리 윤호의 한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을까? 궁금한데 에? 에 뭐 보충수업 받고 학원 다니고 음 보충수업 받고 학원 다니고 하하하 우리 윤호한테는 성실하였지만 재미없었던 한 주인님 거 같구만 그래 에? 에 뭐 그리고 다음 우리 장선 민호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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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아들 방구 소리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너무 조용하지 안그래들 어? 에? 아이고 우리 집 웃음보다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이번 주 얘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더욱 분발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웃는 얼굴로 일주일을 열심히 지내드리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 일에 다시 만납시다 자 우리 가족 화이팅! 화이팅! 네 아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하하하하 아 이 가족 회의하는 모습 보고 시청자들도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따르는 집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하하하 아 저희는 그 마지막으로 진료하시는 거 몇 개 더 찍도록 하죠 이 원장님 저희는 먼저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근데 왜 다들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혼자 떠들어 죽을뻔 했잖아 아 뭐 특별히 할 말이 있어야지 가족 회의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 용자식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게 하 인마 너 아무 때 그러게 방귀 뀌야 자꾸 이구 이거네 정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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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그 시절 드물었던 연애로 이루어진 이승재 원장 부부 이 원장의 아내사랑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이 원장의 장남 이준화씨다 어? 나 나오네? 야 이 자식아 너 나와 에? 왜요? 이 자식이 둘이서 구체 놓고서 눈 어디서 씹을 때 얘 이 정신이 안 자식아 장남 이준화씨와 이 원장은 부자지간이라기보단 마치 다정한 친구사이 같다 상의도 없이 나만 쏙 빼놓고 말이야 다들 알고 있었지 다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자식도 이 조그만한데 니들이 뭐랄까 봐 왜 그래 당신이 무슨 할 말 있어 아버지는 참 이 자식아 니가 제일 문제야 니가 제일 문제야 이순재 원장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야말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제 힘의 원천이죠 하하하하하하 장동을 향해 달려 하이킹 하이킹 자기는 입도 거침없이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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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운전 탱약만 돼 스스로 넘치는 오 장어 장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어 하여튼 울엄마 내가 지금 딱 장어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고 으이구 울엄마는 센스지이니